한인타운의 한 마켓. 소비자들은 마켓에서 파를 판매하는 코너에서 파를 고르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파 가격이 한 단에 69센트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3주 전 강타한 한파와 멕시코 지역의 홍수와 이상기온으로 야채 가격이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두 달 전만 해도 로메인 상추가 24폭이 들어간 한 박스의 15달러 선이었지만 지금은 42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을 살펴보면 배추 한 박스의 10달러 선이었지만 지금은 20달러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치를 반찬 이외에 판매하는 일부 식당들은 김치 판매를 중단하고 배추와 무 등 야채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팔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양념값이 많이 비싸서... 또한 일부 식당들은 야채 반찬 대신 가격이 저렴한 감자나 콩나물, 두부 등을 반찬으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바베큐 식당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님들에게 상추, 깻잎, 고추 등을 기본 채소를 제공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장을 한번 보면 500불 쓰던 게 1500불씩, 1000불 이상씩 쓰게 돼요. 야채값들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보면 식당 하신 분들이나 고기집 하신 분들은 소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일부 식당 업체들은 채소값이나 고기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며 저렴한 부위의 고기로 반찬을 만드는 것이 더 절약될 수도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마켓 측에 따르면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다음 주부터 전체적으로 채소값이 차차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되는 파하셀러리는 높은 가격이 당분간 유지되다가 2주 후부터 점차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